안녕하세요.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18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FC 안양과 천안시티의 K리그2 22라운드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안양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안양은 현재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개막 후 10승 3호 5패 34득점 25실점을 기록했죠.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입니다. 득점력도 뛰어난데요. 사실 안양은 최근 2연패는 패 빠지며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충남아산을 3대2로 꺾고 다시 분위기를 전환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안양은 박재웅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갔고 안드리고와 부르노, 홍창범이 득점을 올려 난타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후반전 교체로 인한 변화가 주요했는데요. 충남아산을 상대로 2실점을 내준 건 아쉽긴 해도 모처럼 화끈한 공격을 펴졌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브르노가 팀에 합류한 후 올해 지나지 않아 득점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원정팀 천안시티는 리그 최하위인 13위에 자리하고 있죠. 앞서 치른 19경기에서 3호 15패를 기록했는데요. 14득점 43실점으로 여전히 공수에 걸쳐서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충북 청주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죠.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쉽게 패하지 않았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천안시티는 충북 청주전에서 맞불을 놓으며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고 모타와 윤용호의 골로 앞서나갔는데요. 모처럼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멀티득점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경기 막바지에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두 골을 연달아 허용했죠. 수비가 붕괴되면서 첫 승 신고의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충북 청주였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안양이 2전 전승을 거두고 압도적 우위를 점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안양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물론 천안시티가 직전 경기에서 멀티득점을 올리며 승점 1점을 획득했지만 상대가 충북 청주였죠. 안양은 이보다 훨씬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천안시티가 다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분석을 참고해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